네, 아, 좋습니다. 네,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괜찮아요? 네! 힘들었다, 너 그거 끝나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니, 우리 막내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성대고사를... 아, 성대고사. 성대고사. 네, 네, 네. 여러분 성대고사는 보여주시죠. 나도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희 멤버 언니들이 제가 배우 신현준 선배님을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진짜 닮았네요. 조금 웃겠습니다. 진짜 닮았네요? 아, 코가 조금 비슷해요. 네, 닮았네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래서 배우 신현준 선배님이 출연하셨던 영화 멤버를 기복해서 네. 기본이 상대고사는... 아,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미없으면 웃지 마시고 내 껌만 부탁드릴게요. 손을 닿아주시고. 네, 손을 닿으면서. 여는 저한테 기다리고 감사드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이돌이 망가지기 쉽지 않은데 무참스 할래요? 날 같이? 연기를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귀엽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자 자, 이제 여러분들 준비한 순서가 거의 다 돼가죠? 네, 맞아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여왕의 파워풀한 댄스, 섹시한 댄스. 아, 그럼요. 또 춤 하면 여왕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저희 댄스 담당이세요. 크, 기억나요. 여러분, 특가한 박수로 말하고 계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